한글자막 by 한효정 5월에 팔고 떠나야 할까라는 저의 질문에 지난주에 이런 답변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5월 조정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급락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꼬리 저점만 잘 공략을 하면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그 아래꼬리만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저가가 1,897포인트까지 갔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저가였을까요? 잡을 아래꼬리요. 그렇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영향으로 해서 국내 코스닥이라든 코스피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코스피 어제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1.5%까지 왔다 꼬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1.3% 마이너스 시작해서 시초가가 저가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시장의 풍방 유동성,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를 이렇게 공략했으면 결국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시세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시세를 먹을 수 있었겠죠. 아쉽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호재와 악재 부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재 요인이 굉장히 붉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호재와 악재가 싸우는 상황에서 어디가 이길 것이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부각되고 있던 부정적인 요인을 본다면 미중 2차 무역 갈등 부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해서 중국에 청구하겠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늘어나면서 독일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2차 감염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2분기에 기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라든가 국내 실업률 증가 부분도 결국에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노출된 악재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서는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분 한번 조심해 봐야 되겠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정을 논하는 부분들이 바로 주식형 수익, 신용장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단기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한번 신용장구 부분을 조율하는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고요. 하지만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지금 현재 신용장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용장구 부분에서는 2020년 2월 24일 날 10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가 결국에 3월 25일 날 6조 4천억까지 빠지면서 단기간 1개월 사이에 61%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9조 3천억까지 대략적으로 48% 급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신용장구가 9조 5천억 수준 됐을 때는 결국에 과열권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주식형 수익증권도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 날 89조 4천억을 찍었다가 결국엔 3월 19일 74조 6천억까지 급락하면서 단기간 19%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유입됐다가 최근 들어서 수익증권이 75조 5천억 원을 지금 75조 9천억 원을 줄었는데 여기서 수익증권이 75조 5천억 이하로 떨어진다면 시장은 좀 더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반대로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재가 호재를 압도하는 기분일까요? 긍정적인 요인이 4개밖에 없나요? 반대로 봤으면 악재는 굉장히 많은데 호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이게 4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본다면 호재와 악재의 삶을 일당 100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먼저 업종별로 지금 호실적이 되는 그러한 섹터적으로는 순환 매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매기가 유입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요. 불을 안 꺼트리는 것 같아요. 순환 매 돌면서.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 부분이 결국에 경기 침체를 더 가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포감으로 다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개인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마켓 머니펀드라든가 주식형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가장 큰 부분은 각국에서라는 게 정책입니다. 항상 주식 경험에 정책과 맞서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유동성과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보는다 하더라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동평균세는 900인 2평선이 있습니다. 지지화정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만 말하시고 가시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단야 선생님의 히든 종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고요. 힌트 잠깐 드리자면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이라는 이 점 여기까지만 밝히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일 2평선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비법 중 하나입니까? 네. 지금 900일 2평선은 과거 6일 거래했을 때 3년 평균선이거든요. 3년 평균선이요? 네. 3년 평균선은 지지화정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초록색 선이 900일 2평선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거 시점, 80년대부터 보더라도 900일 2평선은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주가는 밀리는 부분이고 반대로 93년도에 900일 2평선을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900일 2평선, 2003년도에 900일 2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니까 결국에 지수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900일 2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지수 낙폭이 컸는데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900일에 버튼 박스권 움직였다가 900일 강하게 돌파하니까 2019년까지 강한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19년 1월, 2월 달 본다면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900일 2평선이 과연 종합주가 지수에만 상확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 삼성SDR라든가 업종 대표주의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를 사려들면 지난 2008년도까지 지금 보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대차는 900일 2평선 위에서 왔다가 결국에 2008년도 금융위기에 살짝 깼다가 이걸 거의 6개월 만에 복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900일 2평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시세탄력은 이렇게 4배, 5배 이렇게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 2014년 9월 달에 현대차는 여기를 보시면 그동안 장기간 900일 2평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급락하죠. 그다음에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부분이 이거 있고요. 지지 부분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900일 2평선을 안 깨고 타고 올라가다가 쭉 타고 올라가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요. 최근 들어서 2019년도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2018년 12월 달에 900일 2평선을 돌파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배. 5배. 그렇죠. 반대로 최근 3월 19일 날 주가가 고점 대비 5만 5천 원대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3월 19일 901평 지지받으니까 18,000원에 다시 5만 원까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900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실적 호전 이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900일까지 본다면 보통 10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900일 2평선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들에서는 900일을 설정해놓고 목표 주가를 900일 2평선까지 한번 봐면 되는데 반등 목표가 굉장히 설정이 용이해요. 이거는 이제 엑시콘이라는 건데요. 결국에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보면 주가의 바닥은 900일 2평선과 주가가 제일 넓게 바랐을 때가 여기가 주가 바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에서는 900일 2평선을 타고 오면서 결국에 900일 2평선 부분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이게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기서 저항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도 결국에 900일 2평선을 설정해둔다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900일 목표로 하면 최소한 수익률을 우리가 80%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 기업체들의 목표 주가는 900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00일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00일 이동평균선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시로 보여줬던 종목 있죠. 그걸 잡자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셔요. 단지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어서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집 방송 때 저희 노란톡 자료를 요청하셔서 알려드렸던 자료 기억나시나요? 포스트 코로나19 실적 호전 예상 업종과 종목들이었는데요. 그때 언급하셨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였는데요. 많게는 유비케어로 61.81%까지 수익이 났고요. 대부분 빨갛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지는데 여기서 추경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려고 들고 오신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유망 업종을 굉장히 압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언택 관련 위해선 통신과 보안, 재택근무 원격 진료 쪽을 관심 있게 보장했는데 결국에 이쪽 분야에서는 최근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 매수할 건 없어요. 다음 쪽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온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쪽들.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도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육도 갔고 게임주들도 지금 많이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덜 간 데가 어디냐면 배송 쪽이 될 수 있고요. 간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치겠습니다. 배송, 간편식.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를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뉴딜 관련돼서 우리가 인테리어 관련 쪽으로 했습니다. 한샘이라든가 NX 가면서 우리가 KCC 같은 경우는 8개월 적금 주식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한샘이라든가 NX 이런 건 같지만 상대적으로 못 갔던 KCC라든가 이런 쪽들은 여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사물 인터넷 쪽에서 우리가 클라우딩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여기서 클라우딩은 모바일이라든가 파이올링크들 큰 폭의 시세를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봤고 또 머니에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지 않나요. 크게 시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눈여겨볼 만한 쪽? 여기도 지금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가장 큰 부분은 K바이오 쪽입니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시세가 연속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키트라든가 의료용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사고를 매매할 수 있다. 사고를 꾸꾸리듯이 지져먹고 삶을 먹고 우려먹을 수까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업종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길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망주 안에서도 좀 바라볼 만한 섹터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게 배송 간편식 자율주행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 K바이오에 눈이 갑니다. 오늘 또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기도 한데 노란톡 식구들과 함께 또 알테오존을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수익을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짧게 더 코멘트해 줄 부분이 있나요? 알테오존? 알테오존 역시도 제일 큰 부분이 실적과 임상실험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테오존 같은 게 급등했지만 여기서는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8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른 상태보다는 이제 올라갈 섹터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테오존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문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럼 바이오 전체적인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반기 실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 1분기 실적이 전년 매출액을 회복하고 있고 또 2분기 때 수주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 특히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면역항항제 이런 쪽들은 올 연말까지도 실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간주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섹터에서 덜 가거나 후발주자 그다음에 좋아지는 쪽으로 한 번쯤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제2의 알테오존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포타를 통해서 저희는 매일같이 거의 만나니까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또 숨겨진 히든 종목 이제 공개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지금까지는 포스토 코로나19 이후에 누구나가 대부분 다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대세는 온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접목시켜서 앞으로 성정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감이 안 와요. 이래서 개밍 초보 투자자인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밖에 모르겠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온라인 관련해서는 게임을 할 수 있고요. 게임을 많이 냈죠. 그러면 게임을 하려면 어느 쪽이 갈까요? 결국에 모바일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군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코로나19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쪽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카쉐어링 쪽보다는 오너 쪽으로 지금 많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너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섹터. 아까 덜 갔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자율주행 섹터가 가려면 뭐가 가야 되겠죠? 통신 부품도 있을 수 있고. 5G? 그렇죠. 5세대 통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카메라 렌즈, 모듈 렌즈. 그렇게요. 맞아요. 눈이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나 접목되는 게 뭐냐면 지능형 교통 도로망. 그러면 결국에 이게 크게 보면 IoT,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종목군들을 제시하지 않는 거는 이 해당 섹터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봐야 될 게 지금 현재는 언컨택이라든가 이런 쪽 소규모 집단이라든가 온라인 확산될 때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정부 정책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지금 스마트폰 중저가용 폰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 사양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를 한다고 하면서 OLED 쪽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부품 장비 업종분들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이 접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모듈 분야는 어느 쪽과도 겹치냐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겹목되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는 카메라 모듈 섹터의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 큰 섹터를 이렇게 세계를 잡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때 실적 기대하는 것은 진단키트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온라인이라는 게임 이런 쪽보다도 그동안 덜 소외됐든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뭐가 고각됐습니까? 결국에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기 관련돼서 배터리, 대표주 등등. 결국에 지금은 뭐냐면 하나의 섹터가 시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순한 매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 상승과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재와 악재가 싸우고 있지만 이들처럼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크게 겁먹지 마시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밑꼬리 잡듯이 차곡차곡 모여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2의 웨이브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3의 웨이브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부장, 자유주의, 카메라 모듈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내일은 주포 따로 뵈도록 할게요. MTNW 단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